저희 매장에는 남성복, 여성복, 신발, 가방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두 분의 패션 어드바이저가 함께하고 계셔서 오시면 편안하게 맞춤 코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해놓고 있습니다. 늘씬하신 분 뿐만 아니라 체형이 아주 큰 고객님들께도 응대해드릴 수 있습니다. 다시 찾고 싶은 매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